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개현문건 정국에 본격적인 맞불을 놓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보다는 기무사 비판에 적극적인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정체성을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개현문건 정국이 문재인 정부 적폐몰이라고 작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2004년에도 기무사가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기무사 비판을 주도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 소장은 소수자도 안아야 할 공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며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은 내란 공범이며 해산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에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인권 침해이자 치졸한 트집 잡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기무사도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상황을 짚어봤지만 개협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